나는 아는 죽은 사람이다 제발 빨리 끝나고 잘했으면 좋길든 좋길래 난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건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저한테 벼락이 내리진 않네 고개를 똑바로 들고 다니기가 해기가 힘들어 항상 무서워 남자를 만나 남자를 찾았죠 그쵸? 아니요 봤어요 한다고 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냥 할래요 너 머리 언제 까봤어? 뭐 한참? 뭐 한참? 이거 내 지구가 안 나 날은 제이홉이 아멘